진짜로 아, 엎어치려고 그랬는데 누가 왜 이러는 거야? 얍쌍하게 이거 뒤졌는데? 1번째 꼴 보세요, 일단 어디 보고 쳐야 돼요? 가운데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던진다는 거 아무리 구찌를 넣어봐라 야, 이번에 형 죽으면 형이 밥 닦게 진짜로? 근데 뭐 여기 치기 없기야? 똑바로 멀리 쳐가지고 200m 이상 가야돼요 야, 200m 안 넘 거야 죽음을 형이 바꿀게 무조건 잘 칠 수가 없어 형이, 다 같이 다 같이 와, 대박 살았어 나 장갑 던졌는데 똑바로 갔어 어, 혹시 밑에 없는 거 아니야? 어디 봐야 된대? 벙커 보시면 돼요 거리 나시는 분들은 벙커 보면 다 넘어가요 안 그러면 벙커 왼쪽 끝 와, 이거 저렇게 안가는데 응 형 형 아